안녕하세요. 똑소리입니다. 집중력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른 그림 찾기 시작해볼까요? 총 5문제이고 한 그림당 3개씩 다른 곳이 있어요. 시간은 90초입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문제 1 시간은 90초입니다. 시간은 90초입니다. 시간은 90초입니다. 문제 2 시간은 90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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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 4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? 문제 5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알아볼까요? 벌써 5문제를 다 풀어봤어요. 내일은 더 좋은 그림으로 만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